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당초 개전 후 며칠 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의 거센 항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다 보니 러시아도 주춤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기업들도 나서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금융사부터 의료업체, 전자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까지 러시아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러시아 에너지 수출 제재 카드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러시아가 현재 원유와 천연가스 등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를 침구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길을 막겠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최고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이것이 에너지 제재 카드인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유럽이 이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다음에 국제유가,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유가의 기준처럼 느껴지는 것이 WTI와 북해산 브랜트유인데요. 이들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다른 거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WTI와 브랜트유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고요. WTI는 북미를 중심으로 브랜트유는 더 넓은 지역, 글로벌 지역에서 중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두 개가 대표적인 유가이다 보니 WTI와 브랜트유의 흐름을 보면 유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WTI와 브랜트유의 움직임이 내가 집에서 쓰는 연료비, 그리고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값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히 WTI와 브랜트유가 올라가는 만큼 휘발유 값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지만 그 경향성이 비슷합니다. 즉 WTI가 계속해서 오를 때에도 휘발유도 같이 오를 것이고 브랜트유이나 WTI가 되는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휘발유도 그에 맞춰서 정확히 그렇지는 않지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국제유가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가 오르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져서 투자를 줄이게 되고 소비자들은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휘발유 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수입이 딱 정해져 있는 가게 입장에서는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차로 꼭 출퇴근하는 집이라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서 휘발유 값이 뛰게 되면 당연히 휘발유 채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른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경기 둔화, 이것을 넘어가면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현재 월급에서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면 결국 경제에는 큰 부담인데요. 지난 1970년대에 오일체크도 바로 이 같은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경기 둔화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한테 중요한데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이런 부분 쪽에서는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증시 전반적으로는 부담 요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많이 올라서 경기가 둔화한다면 증시에는 전반적으로 하향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인데요. 국제유가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150달러,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비건적인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유가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전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